안녕하세요. 파고다 대연 유캔토이 게시 이민정 강사입니다. 파트 2 의문사의 문문 한 문제 풀어보실게요. 네, 정답은 C가 되었습니다. 문제의 핵심은 Where did you buy? 너 어디서 샀어? That watch. 그 시계를 이라고 물었는데요. 정답을 보니까 Don't you have the same one? 무슨 뜻이죠? 같은 거 가지고 있지 않아? 라고 되물어 봤거든요. 이런 식의 답변은 Where에 대한 뭔가 직접적인 정답으로 느껴지지 않죠. 그래서 학생들이 어렵게 여기는데요. 이 경우에는 오답 소거를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. A번 같은 경우에는 약 200달러 How much에 대한 답이니까 오답 다음에 B번의 Last week은 When에 대한 답변이니까 오답 소거를 해서 C를 남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.